다윤이랑 올리비언니 엄청나게 주의하기 이렇게 써야되는데 진짜 소녀시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이건부터 찍으셨어요? 네? 어때요? 왜 이렇게 말해? 왜 이렇게 말해? 손님 좀 해줘야해 손님 좀 해줘야해 손님 좀 해줘야해 손님 좀 해줘야해 뭐하는거야? 나 뭐해? 나 뭐했어? 손님 좀 펴셔야 될 것 같아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처음 보면 상척 채워버려요 아 나 뭐하고 뭐하고 올게요? 진짜 왜 웃냐? 아 카메라 왜 이렇게 말해? 고맙 Onig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해? 이렇게 말해? 제가 제가 어떻게 말해? 혹시 제 중에 중에서도 오빠가 배고파게ام의 이름이 네 또 다른? 덧수로 뭐하나? ロ指 이거 어떻게 말해? 배고파육 피곤 이를bern해요 들어 permissions 가야하는거 보컬 승부 승부 못 봤어? 저의 습관을 잊고 신발을 잊어 오늘 암호 심바? 심바? 얼굴을 안 보여 나 엄마는 절서 없이 응 이거 안 봐서 계속 왔어 응? 스크랩 못 담아 하다 스크랩 못 담아 아 어 그 고 아 저거는 왜 저거? 너 그냥 브라우스 써야 되잖아 음 스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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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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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돼? 왜 안 돼? 왜 안 돼?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